안녕하세요. 눈두국민입니다. 오늘 이렇게 우리 대구에서 있을 우리 추미애 후보님 경선을 위해서 어떻게 응원을 해드리면 조금이라도 더 큰 감동으로 전달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곰돌이 인형을 장미를 수백 개 박아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더니 현장에서 이 곰돌이를 보고 다들 난리가 나셨어요. 반응들이 엄청 좋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반응과 정말 뜨거운 열기가 우리 후보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고요. 이 곰돌이를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대전에서 너무 멋진 경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추미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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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미애 후보님! 개혁국민운동 동지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우리 개혁을 바라는 동지 한 분 한 분 뜨겁게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추미애 최고! 추미애 최고! 개혁의 여세를 몰아서 추풍으로! 추풍으로! 개혁을 마주하자! 추미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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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미애고 추미애고! rendezvous parliamentary进 continu وبings Relax family fans of Jrs? 사랑해요. 사나자후다. 하시는 dynamic J Peist ? 추미애고 추미애고. 추미애고 울었다. 추미애고. 돼, 我們的注文字起 Plantします. 추미애고. 울었다. 추미애고 울었다. 추미애고. 울halb gözlça. 이寧了. 추미애고. 울었다. 추미애고. 울었다. 추미애고. 울었다. 추미애고. 울었다. 추미애고. 울었다. 준비해주세요 화이팅 2 p.m. 2 p.m. 2 p.m. 2 p.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